충분히 그럴거라 쩝 Let's come on and get your kicks now 적자 저 더 이상 못 버틸거 같은데요? 1분만 더 버틸게 해봐요 저거지? 베드 왼쪽 좀 올려주세요 좀 더 오케이 스톱 별 앞으로 들어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닿고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범포하라 적선을 승리를 위해 싸우고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그 노력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별로 없어 간, 신장, 최장도 나 장준혁 살릴 수 있어 나 장준혁 살릴까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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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장준혁과장 부원장이야 부원장이라고 Let's go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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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준혁 죽어가는 장면에서는 모든 스태프들 다 울었어요 야, 장준혁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, 진짜 장준혁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제불능, 민폐, 걸림돈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똥 똥 똥 리 따라해보세요 똥 똥 어 리 아니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해봤자 나를 제대로 들어라 설렁설렁 놀면서 최고 지휘자가 된 그놈 앞에서 네가 첫 딸 쓰레기들을 데리고 공연을 해야 된다고 바로 너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악기야 난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 부서품이라고 그러니까, 천발멀고 시키는 대로다 진짜란 말이 믿습니다 여기 왔다 여기야 여기 한마디 쉬고 바로 여기 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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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렌 으아 으아 아 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리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도 긴장이 풀리고